사생대의 시상식을 할건데 참여자가 이렇게 안오시네요 그래서 은상 김소율님의 은상 시상식을 우리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율 총재님께서 하시겠습니까? 아 우리 은상의 김소율 학생에게 시상은 우리 총재님과 김정희 이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얼굴 좀 보여줘 자 상장 성명 김소율 사생대의 은상 기아는 전문예술지정단체 한국공예예술문화연합회가 주최하고 전문예술지정단체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이 주관하는 제육계 한국공예문화예술제 북구사랑사생대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본 상장을 수여함 2022년 10월 29일 제184호 전문예술지정단체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 총재 노주호 이사장 김정희 네 우상수상과 함께 우상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기념촬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상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던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소율 학생 축하드립니다 저희 어제 손녀둘이도 와서 참석을 했는데요 집이 목포여가지고 일찍 가서 참 아쉽습니다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렸던데 지네 아빠도 함께 참 멋있게 그렸더라고요 여러가지 준비한 행사가 많았으나 여러 여권상 이렇게 빨리 마무리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선물 못 받으신 분을 직접 나눠주고 계시네요 잘하셨습니다